정말 술 한잔 생각나게 하는 말이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능하는 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게스트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을 선곡을 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? 너무나도 이 음악에 잘 어울리는 우리 최고의 시계 롤을 잘한다고 알려진 시계 한 분을 모시고 오늘 나는 캐리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석출입니다 안녕하세요 술 한잔하고 않니? 얼굴이 이렇게 빨개? 제가 부끄러워서요 두 달만에 지금 방송 출연을 하게 됐는데 방송 시작하는지도 몰랐어요 태용이 형 왜 저러나? 그러니까 술 좀 끊어 특히 요즘 술뚝에 빠져 산다고 하는 고민이 많아서 임성춘 어쨌든 저보다 어리구요 정말 저에게 진정한 예능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사실 같이 한 적이 없잖아 없죠? 제가 선수 할 때는 제가 선수로 중계가 있었던 적은 있었고 그랬던 적은 있는데 사실 선수 시절에는 방송 잘 안 봤어요 아 네 경기를? 네 기억이 안 나 자 어쨌든 선수였을 때는 인성춘의 한방 프로토스를 했었던 선수였고 지금 그 이후로는 지금 이 음악 가사는 잘 어울리는 치객성춘으로 아 예능 방송을 또 했었던 예 자 아 왜 슬프죠? 아 슬프 아 제가 원래 되게 밝은 밝은 상태로 방송을 항상 했었는데 우회 들어서 이상하게 해 어둠이 납니다 자 오늘도 나는캐리와 함께하시면 많은 상품권 쏘구요 베스트라이터 분에게 레어템이죠 야옹이 카타리나 스킨을 또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구요 3반기 베스트라이터 이번 3월 안에 응모해주시면 그 중에서 딱 골라가지고요 한 명이죠 한 명 이 가방 이 모자도 있어요 모자와 이 가방을 함께 짐정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어 요즘은 운모가 장난이 아니야 자 나르켄나 첫번째 미션 예능한 인성추네 쩌는 예능플레이를 감상해보자 레이팅이 보니까 1800대에 드라고 그러니까 천상계는 아니고 그 근처에서 이렇게 노숙하면 흔히 뭐 천상계 하면 뭐 1900, 2000 뭐 플래티넘을 얘기하는데 제가 1900 정도 찍고 랭크 당부한 은퇴하려구요 그 랭크를 하면서 얻는 그 스트레스가 제가 한참 직장 다닐 때도 있었거든요 그 직장에서 얻는 그런 스트레스만큼 좀 괴롭더라구요 그냥 맘 편하게 그냥 무멀해서 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빨리 은퇴하려고 1900 빨리 찍어보려고 하는데 안됩니다 안됩니다 어쨌든 오늘 그 예능한 인성추네 플레이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구요 자 그러면 출발을 할텐데 그럼 첫 게임을 뭘로 할거야 그래도 이제 랭크 게임을 뛰면 주로 하는 포지션이 있을까요 제가 미드 제일 많이 하구요 그 다음에 봇을 가는데 봇은 제가 원래 주 챔프가 이즈리얼이었거든요 그러면 봇을 나랑 가자 봇을 잘한다고 여러분 아시죠 신규 챔프 신규 챔프가 업데이트 됐죠 그래서 제가 신규는 좀 잘 하셔야 될텐데 연습을 많이 하셨나요 잘해 제가 요새 많이 하는 건 미프춘이에요 그냥 막 싸우면 이기거든요 어 그럼 미포로 가고 난 룰루로 해가지고 그 보수랑목 성장에 그러죠 근데 재미면에서는 이즈리얼이 진짜 제일 재밌는데 아무래도 승리를 위해서라면은 아 그냥 이그나이트 들어 아 태기있게 무슨 힐이야 나 힐 들었잖아 너 이그나이트 그럼 제가 힐을 들테니까요 이그 저스트를 한번 들어주실래요 그럴까 예 원래 그 체력이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차니까 형님 목숨보다 제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원딜이니까 예 참고로 나 룰루 처음이야 괜찮습니다 그냥 미스포츈은 그냥 때리면 이깁니다 그 미스포츈이 다른 원딜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나 그냥 때리면 이겨요 저도 잘 몰랐는데 랭크게임에서 제가 미스포츈을 열매판 해봤거든요 8승 2패로 팀이 잘 나가다가 요새 좀 안좋은데 그냥 때리면 이기더라구요 일단 사실 뭐 서포트 서포트가 항상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원딜끼리 1대1로 맞붙였을 때는 가장 강한 챔프에 속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좀 약한 캐릭으로 불리우는 이즈리얼 있잖아요 노크노크가 그거하고 제가 이거하고 그냥 1대1로 그냥 때린다 제가 이기면 아 진짜로 아 니가 그냥 1대1로 그냥 총만 서로 총 쏘면은요 아 누가 잡아도 그 정도다 예예 그 정도로 이 초반에 좀 강력한 면모를 좀 보입니다 어 티모 티모 어딨어요 아 어 미스포츈이야 상대도 어 이게 뭔 조합이야 그래서 이게 자신이 뭘 할지를 알려주면 안 돼요 형 티모가 소포토네 티모 있죠 힐인데 모데카이저 미드겠고 니달리 탑이면은 티모가 때리면 아 저쪽도 미스포츈이라서 티모를 일부러 고른 것 같은데 이게 룰루가 엄청 세거든요 너 왜 여기 나오면 다들 이 안 써본 스킨들 이렇게 써본 너는 왜 스킨을 안 받고 제게 아니니까요 저는 스킨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아 원래 니아이디에 스킨이 없어? 그러니까 저는 챔프도 할인할 때만 사지 그러니까 술 좀 그만 먹어 술 조금만 줄여봐 스킨 다 사고도 남지 저 맥주 한 캔 마시면 그건 안 마시거든요 나름 근검 절약을 하는 사람인데 스킨이 아예 없어 그래서 하나도 챔프는 거의 다 있어요 아 그럼 스킨을 바꾸면 왠지 그 챔프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좀 헷갈릴까봐 제가 또 오늘 재미도 재미지만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제가 이겨드릴게요 미스포춘 근데 미스포춘인데 미스포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누가 이길 것 같나요? 뭘 해야 할지 대답을 안 하세요 별로 믿음이 안 간다 내가 지금 보수를 오랜만에 가는데 너랑 같이 가도 되는 거지? 너랑 같이 가도 되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아 아 아 제가 그 소포터 타조 잘 아네요 아 그럼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소포터 때문에 게임을 망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편입니다 왠지 원래 말이 말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자 여러분 이 룰루가 예 새로 나온 신규 챔프죠 뭐 나오자마자 소포터로서 아주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이렇게 커요 걔는 아 궁숨을 닦아준다? 아 뭐가 이기나 봐 상상까지 30초 남았어요 왜 이러고 노는지 모르겠어요 이 재미가 있거든 스킨을 사면 아 스킨 한번 사보고 싶은데 내가 돈 벌면 스킨부터 살게요 자 자 어디가 지는 거예요 어? 아 상대 쪽에서 일렉갱 올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럼 제가 여기서 쳐드리겠습니다 좀 아 저 물개같이 생긴 저 뭐이 자 상대는 티모의 선포터고 티모 티모가 때리면 좀 아픈데 이거 수비적으로 해야 되겠는데요 이시를 좀 해줘라 아 이게 또 너무 여럿이 하면은 우리가 먹게 되더라구요 오라색만 났어 왜 안해 발을 찾았고 내려가 내려가 아 정말 하드리시다 그치? 4방까지 때려줍니다 금방 가요 원래 또 이게 또 한 또 운이 없게 되면은 민연 한 마리 못 잡게 돼가지고 괴로울 때가 있는데 저 저거 여기 더 세보여 저게 바로 스킨빨이란 어 티모 티모를 상대해요 그럼 제가 미스포츄는 제가 이을 수 있으니까 아 이건 뭐 지금 바텀에서 서로 1대1 하자고? 딱 좀 안 맞아 힐이 없으니까 우리가 힐이 없으면 아니니까 제가 티모 이리 와 네 나 맞췄어 이 룰루가 좋은 게요 이 스킬이 그러니까 CC기 자체도 많은 데다가 이속을 내리게 하나 예 이 위험해 보이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스킬을 걸고 나면 나비가 따라 붙거든 예 픽실에 가 따라 붙으면 시야에 들어와 그러면 아무리 번거리라도 Q가 들어가 오늘 딜이 들어가 처음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자 티모가 템이 이리 와 레벨 높을 때 어? 이리 와 그것도 안 쌓았어 오케이 봤죠? 어 이게 먼저 한두 대 더 때리는 게 이게 엄청나요 위프포즈 안 쌓았어 안 쌓았어 뭐 안 쌓았다고 우와 어 너 이거 무슨 팩이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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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자 빨리 잡아요 적에게 다 했습니다 퀴 근데 키를 저 못먹 못먹었네 깰깰깰이 발로 갈까요 우와 이거는 저기 망했는데요 저 미스포츠 할 줄 알아? 아니 무식하게 그렇게 때리긴 이기는데 그럼 음주 게임을 하지 말란 말이야 음주 게임을 하면 이렇게 용감해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체력이 좀 빠진 애를 때리다 보니까 팀홀 때렸는데 원래 너 플래시스로 들어갔지? 원래 AD를 때려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쪽 팀홀 저기 뭐야 그 와드도 안 샀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저는 테몰 사왔잖아요 지금 잡아야 됩니다 제 집에 가기 전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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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1이잖아 잡아야 돼 좀만 참아 아 너 나올 때까지 피 좀 가지겠어 싸쿵 좋아 언제 와요? 가고 있어 신발이 없잖아 빨리 좀 와요 제 티모가 때리고 있어요 자 푸쉬하고 있으니까 여기 와드 하나만 받고 그냥 워익이라서 좀 참 있다 보겠죠 문제없어 상대도 모르겠네 아 그 티모를 제가 잡았어야 되는데 아 이거 좀 그렇구나 근데 이거 같이 먹고 사는 서포터도 원래 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쏘리아 속이 없습니다 그게 또 현돌 빨리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차이가 또 어? 팀홀 음식 땄어? 어디 숨었어? 여기 여기 가만히 서 있어서 음식 다 써서 오면은 잡으려고 좀 공격적으로 해봐요 그렇지 저 킬 따라잡아야 되니까 워익은 올려만 참 멀었으니까 슬슬 재미있어지고 슬슬 재미있어지고 또 와 따코 어 그 뒤로 튕겨내는 그 스킬을 잘 써야되지? Q요? 근데 그냥 W키고 평타가 엄청 아파가지고요 위스포츠는 그냥 뭐 한마디로 쉽습니다 워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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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살려드릴게요 아 아 아 뭘로 살려준다는 거야? 아니 그러니까 살려드리고 싶은데 아니 제 잘못인가요? 아니 제가 킬이라도 있었으면 아 못 살려드리더라도 킬을 쌓을 거거든요 내가 이래서 킬 들고 싶고 오고 싶은데 아 또 이래요 피모 피모 야 야 야 야 야 아 아파 아 아니 무슨 보스로 4명이 와 아 정말 아 이상하게 저를 일부러 노리시는 분들이 요새 좀 많이 있더라구요 자 좀 도와줘요 아 진짜 룰루 저거 힐 없죠? 어 진짜 도움 안되네 저거 디나이 당하는데요? 아 내가 어 탈로났어 탈로 근데 저 못가요 저기 피모가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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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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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다지다 이거 참 아 저기 좋아 좋아 아이 그게 아니라 먹는게 아니라 얻어맞아줘야될거 아니에요 아니 이번에 살짝 신발 아니 죽어먹고 생겼어 아군이 다녔습니다 저기 우리 같이 살아야됩니다 우린 EU 스타일을 좀 파괴해야돼 아니 그거는 잘하는 사람들이 파괴를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EU 스타일에 길들여줄거야 아 그러니까 비주류 캐릭터 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뭔가 해보겠다고 뭘 만들어 보겠다고 근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놨을 때 그때모로 해야지 어디가 저요 템사로요 교대로 왔다갔다 하네 진짜 아니야 소수개만 더 먹고 지금 못둔거에요? 아아 넌 가는줄 알고 이게 라인을 깨끗하게 밀고 가야되는데 가려면 어 와드 어디갔지 잠깐 대기해 좋아 붙이고 자 이제 갑니다 템을 두개 정도는 사고 가야지 아아 다 먹어도 되지 2킬이야 5대까지 왔다 2킬이에요 누가 미스포충이요 너랑 나랑 죽은거 아니야 근데 저는 친절하게 와드를 하나씩 사갖고 하잖아요 그거는 친절한게 아니고 기본 그렇게 해야되는거고 당연히 아 진짜 안사는 사람들만 그 미드에서도 날 딜로 보나봐 미드에서도 와드 두개 딜을 못했는데 모델은 좋은데 모델? 아 망했다 어 잡았네 팔로나는 분은 좀 말하지 아 뭐야 못잡았어? 너무 많이 났잖아 저가 잡아요 그리고 모델 모델 어떻게 잡아 뒤에 미프랑 멀쩡한 티모가 있는데 티모 티모가 변수네 티모가 때리는게 너무 아파요 나 저거 와드 좀 줄게 자 태모 보자 태모님 아이고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아 좀 공격적으로 해야 게임이 재미있어지는데 아 나 룰루 되게 세던데 아 그 룰루가 킬이 진짜 아파요 아 그 룰루가 킬이 진짜 아파요 저 쟤 그 작게 할 때 있잖아요 멀쩡 멀쩡 변이 시키는거 네 네 그 폴리모프 픽스한거 작게 저 미포를 작게 만들어주시면 근데 그 짧아서 짧아서 이렇게 할 때 뭐 하는게 없잖아 아이 티모 말고 저희 미포를 잡아야 돼요 미포를 아 아 아 얘는 궁도 쏘는데 궁도 안 쏘는데 궁이 아니라 죽게 생겼네 아 아 자 도와 우리다 오 오 아 얘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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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플래시 저 방금 잘했죠 주워먹었지 뭘 잘해 아 그게 아니 왜 내꺼 주워먹냐고 저거 문제없어요 제압되었습니다 뭐야 누가 제압되어 오 탈론이 잡아줬어 야 저게 주워먹었네 오 오 오 저정도를 해줘야 내가 그 팀에서 어느정도 구움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1킬 2어식 신발 사고 뭘 해야할지 작게 하는 거를 미포한테 걸어주시면 제가 이겨드릴게요 진짜로 티모를 반드지 말고 네 티모는 그냥 템이 계속 뭐 발전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돌이 아프긴 너무 아픈데 아니 근데 죽 밀고 가자고요 오케이 나 군대 없어 보라색만 났어 너 마나가 너무 없다 근데 네 이거 밀고 갈게요 대충 밀고 우리 와도 없네 없어졌네 없어졌네 어 뺏뺏뺏뺏 어디까지 왔어 어딨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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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스타 있던 애들 미니맵을 안 봐 이게 막타먹으면서 미니맵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서포터가 핑을 막 찍어주고 하면은 도움 엄청 됩니다 일단 돈이 좀 애매하니까 삼도란 같거든요 삼도란 막타는 고작 일곱 개는 먹었네 이제 팀업 뭐야 자 이제 똑바로 한번 해보자고요 아 비전까지 했네 그럼 제가 와드를 저기다 하나 붙이고 갈게요 어디에 비전 받았어요? 여기 여기 위험해 보이는 그럼 여기 용 앞에다가 좋아 저 스킬 이번에 몰아서 한번 쏴봐요 좋아 좋아 아 벗어 좋아 오케이 너한테 붕그렸어 너 이리와 너 이리와 너 이리와 피모 아 미니언 뭐 그렇게 많아 수피모는 다녀와 잡았어? 아 빗나가 와 힘들다 얘 미니언이 너무 많이 깔려가지고 우리가 빌려 좋아 와 어쨌든 피는 체력은 많이 깎이긴 했는데 근데 혹시 가셨나요? 아 나 죽을걸 했어 아 체력이 안찰라 뭘 해야 할지 잘해 아 딱 콩 한번 맞아 봐라 키모 또 숨었네 이게 원래 이게 원래 라인 당기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좀 안좋을게요 저쪽 저쪽 위포가 3킬이네 아 왜 위포를 해 좀 약한 애를 해야지 아 그렇잖아요 몇이야 팀 어디 숨었어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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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버섯 계속 깔아놓겠네 좋아 들어가 다음 유도 여기 숨었다며 여기 숨었다며 거기 숨었었는데 뭘 보는거야 티볼 아니 안보이는 애가 사라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려구요 자 들어가 다이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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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내꺼 치워드 치워드 아 왜 내가 먹었지 난 단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거에요 아는데 그러는거에요 아니 나는 단지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 내가 먹었 온다 온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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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대신 물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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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너 일로와 잡아 잡아 이거 아 왜 탈로니 잡아 저걸 또 빨리 잡아 휴때면 안들였는데 위험한데 좋아 좋아 뭐 등도 빨라지게 하는거 없어요 룰루가 안좋네 저거 슈랑 아니 그러니까 물루가 캐릭터가 안좋다고요 캐릭터가 참 내가 좀 안좋아 캐릭터가 우와 어 위프 언제 왔어 아 청육배건만 만들고 가고 싶은데 BF? 네 아 근데 이게 룰루가 좀 힐도 없어가지고 집에 갈거야 집에 갔다오면 템은 져어도 좋은데요 뭘 해야할지 잘 알고 있어 아 아직까지는 좀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봐요 제 궁으로 다섯명 다 맞추면서 딱 다 잡아줄게요 입놀인데 입놀? 어? 일부러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응? 잘난체 하다가 이러다 한방 딱 터지는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상을 땀아 가 나도 문장 아 왜 이렇게 폐기를 부려 품을 왜 찍었어 나이 약한 척하면 안된다니까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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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들어가주세요 태문제가 더 좋으니까 내가 레벨 더 높네 아 버섯 봐 다 밟아요 버섯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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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이 버섯 데미지가 하하하 어디있어 아 모르겠고 용 용? 하나 잡고 용 가자구요 자 하나 잡아주세요 거의 밑에 있어 좋아 미포 아래있고 지금 미포보다 제가 세니까 저 미포보다 다 온다 다 온다 아 지금 용 잡는건 좀 그런데 아 용을 잡으면 안되는데 용을 잡으면 안되는데 낚시를 해야지 당겨서 자 누가 낚을거에요 뭐 이기 낚아야지 자 이거 라인 자 이거 라인 내려와 내려와 미포 미포다고 플랫이 없어 미포 오케이 내가 뛰었어 내가 뛰었어 아이 저거 아 한번만 돌이 돌이 죽으면 얼마나 좋아 자 용 잡아 용이 팀이 이기는게 중요하지 이렇게 승질을 내 이제 승질이 안나네 하하하하 아하하 자 이거 탈론 탈론 잡아봅니다 모르겠고 니달리노 이리와 자 얘 개 아 타겟팅이 안된다 난 살 저 살려야되요 다 왔어 아 그만 좋아 야 개 야 개 난 저 개가 제일 싫어 너 욕했어? 아이 저 개 개가 어딨어 니달 저거 뭐에요 그럼? 아니니까 닮은 동물을 말하는 아 이게 전역한거지? 아 푸고가 개 아 아 우리 담당 피디 깜짝 놀란다 저 저 원래 평소에도 그 좀 욕같은거 잘 안해요 혼자 있을때나 많이 하지 아 맞아 도란색만 났어 아 아 저거 나쁜일을 한거에요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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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융도 뺏기고 큰일같다 아 타워 타워 어떻게 지켜 저 조금만 버텨라 저거 놓치면 안되는데 아 이거 먹을거 참 찬는데 아 저 공씁니다 미포공은 미포공은 민연먹을 때 쓰라고 만듭니다 야 좋아 비엘프만 나오고 보자 또 버섯 있겠지? 아 버섯은 몸으로 그냥 막으시면 됩니다 왠지 뭐라 그리는 것도 아니니까 자 이리와 비나이다 아 비나이 자 앞에서 야 너 캐리 하겠냐? 이래가지고 지금 템은 제가 더 좋잖아요 뭘 해야할지 지금 어디 보자 킬 쓰는 자가 모자란데 모델 내려온다 옷이 많아서 모델 내려와 내려오라고 하죠 좋아 저 집에 갔네 아 마우스 좀 살살해 시끄러워 죽겠어 아 근데 이렇게 눌러야 뭔가 좀 타격감이라고 할까요? 어 타격감이 더 있지 않나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보니까 우리 포지션이 잘못됐어요 왜 자꾸 때려 아 우리 그냥 타워버리고요 뭐 타워버리 버려 체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니까 어 형이 좀 앞에서 맞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티모하고 지금 미스포춘이 둘이 같이 막 저한테 딜렀는데 어 저는 지금 거의 뭐 2대1 싸움하는 느낌이거든요 앞에서 앞에서 먼저 어그로를 끌고 얻어맞은 다음에 내가 얻어맞으면 녹을텐데 그냥 아 그 아 죽을게 잡힐 듯 말 듯한 시기에 궁을 쓴다던가 도망가던가 그거는 아 알아서 하십시오 오 여기도 터지네 아 탈론 뭐야 오 잡았어 잡았어 아 아 탈론은 아 아 모릅니다 저는 CS만 일단 먹고 아 미드도 부서졌네 아 아 후방 가면 우리 지는데 아 한동안 멘붕 없었는데 뭐야 지금 싸움 난리 났어 다 도망가 좋아 그냥 빨리 타워를 밀어 타워 밀어 타워 지금 모대 올라가고 아 아 아 아 아 아 버섯 버섯 너무 싫다 하 저기요 뭐 해야할지 잘 알고 있어 어 광고에요? 자 그럼 잠깐 뭐 광고를 하니까 광고 잠깐 보고 아 다시 오도록 하죠 저희는 그냥 계속하는거죠 아 광고 잠깐 틀어주세요 그 사이에 좀 잡고 있을테니까